뭐야 문은 뭐야? 어 만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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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저 문은 뭐지 저거? 무슨 문? 아이디가 문인 사람 있어 제 레벨 11이었는데 나갔어 문 앙도 봤어 아 그래? 아 쪼랩들 보소? 스카이 이 사람 아까 만났었는데 맞아맞아 우리 구해줬던 애 아니야? 어 나도 아까 만났었던 같은데 어 맞아맞아 저 의상센스 어떻게 생각해? 한쪽은 어? 셔츠 빼고 한쪽은 셔츠 넣은 거 어떻게 생각해? 의상센스 의상센스? 응 지하철로 가 지하철에서 저러고 다니시는 분 없어 백원만 타면 되잖아 백원만 백원만 하고 다니면 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전철역 가가지고 지하철 가가지고 백원만 하면 뺨 싸대기 맞아 노숙자들한테 젊은 놈이 벌써부터 인생 이렇게 산다고 어 거기서 이제 황제로 군림하면 돼 황제가 아니지 어 막내생활 거의 완전 진짜 어 야 이거 그거 다 은신이다 은신 아 그러네 형 뒤에 있어 지금 까고 있지 이거 아니 나 아닌데? 상자 까는 사람 아니야? 어 아니야 나 나 근데 이게 맵 볼 때 야 누가 벌써 한자 맞았어 맵 볼 때 위치가 노출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 그런거 없던데 나 어떤 방송 하시는 분 봤더니 맵 봐준다 막 이러던데 잡아봐라 막 그러던데 나는 맵 보면은 혹시 뭐 이렇게 위치가 들키나 있어 나 지금 한 개 고치고 있어 야야 어 개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살인자를 마주쳤어 어 어 사실 살인자를 옆으로 지나갔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 나구나 나구나 어 나구나 나 아 108 어 어 바구누 니 durante있는 다 같은데 아마 encanta 으아 걱정마 내가 보고있어 마 languena 야 야 야 야 야 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오우 쉿 근처에 있는거 다 부순다 와 개깡패다 아직은 오지마 아직은 오지말고 형 잡혔다 잡혔어 진짜 형 내가 한번 탈출할까 탈출 시도하지마 알았어 형 실체 들어간다 못찾는다 못찾는다 못찾아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누군가 와줘야돼 누군가 와줘야돼 인간들아 야이 양키 자식들아 야이 양키 자식들아 야이 양키 자식들아 전혀 올 생각을 안해 저 자식들 조금만 버텨봐 버티고있어 야이 니안에 마무나한 듯이 야이 니안에 va 버티고임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워 아 리코벌 다행인데 나 지금 아무도 안 살리러 와 아 그니까 쟤네들 외국인 두명 진짜 너무한다 아 나... 아무리다 아무리다 빨리빨리 빨리빨리와 빨리빨리와 빨리바 그렇지 살렸어? 안살리고 있어 야 야 잔디밭에 숨어있는거 개쩌놔 아 나한테도 신음소리가 났으니까 형이 있는지 몰랐겠구나 어 어 근처에 있다 형인데 난가? 아니네 어 아니야 나 맞는거같아 하여튼 외국인들 진짜 이번 친구들 스카이하고자 A B C 내가 어 닉네임 기어케 누게 써줘 정없는 친구들 같은냥 어딨어 어 스카이 스카이 누웠다 형 버려 형 확실하게 버려 지금은 살려주고 지금은 뭐 살릴수있으면 살려주는데 나중에 이제 갖다 버려버려 그냥 깨기 위해서 살려주고 어 으아 음 지대로 걸렸네 지대로 걸렸어 K B C 아 나 보다 여기 rial 손 등등 어 어 어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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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 밭이 잡기가 힘들어 어 왔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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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개똥같은거 왔네 왔어 쟤 머리가 좋네 딱 어떻게 게임할지 우리가 어떻게 게임할지 안해 저기 당연히 살리로 오겠지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쟤 죽었어요 어 그러네 숨었다 괴물 숨었다 저 자식 죽을 때 엄청나게 친구들을 바랬겠지 뿌린대로 거둔거다 이 자식아 형 형 바로 옆에 있잖아 바로 바로 옆에 있잖아 어 바로 옆에 있잖아 투명썼잖아 투명썼잖아 어 놀래요 스카이 하늘로 바이바이비 했으니까 어 저 자식아 누웠어 아 그러네 ABC도 누웠네 잡혀가는데 어 솔직히 근데 솔직히 혼자선 못 구해 혼자선 못 구하고 그거 제 죽음은 개구멍 찾는거 추천합니다 아 개구멍 찾아놨어야 되는데 걸린다 어 걸렸다 어 그거 절대 소리내면 안돼 집중하게 해줄게 아냐 괜찮아 어 저 숨었는데 으음 무섭게 자꾸 쟤 자꾸 소리내 그러게 어 쟤 조금 내곡이 있는앤가보다 자신감이 있네 애가 자신감이 있네 애가 이제 형 위치 봤다 위치 봤어 개구멍이 어디있을까 아 저기 있네 아 하필 왜 큰집쪽에 달았지 큰집쪽에 큰집쪽에 거의 개구멍이 있다메 응 최악이네 어 죽었다 죽는다 죽어 죽었다 멀리 가버려 그냥 등잠있지 어두워 이제 네 어 죽은 자리 바로 옆에서 이제 돌리는거지 대박이네 진짜 진짜 등잠 밑이 어둡게 어 죽었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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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!! 읏빨리, 으오, 빨리! 으악!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오 어, 쪼깃다, 쪼깃다, 쪼깃다 와, 이걸 못 보고 가네 와 대박이다 좋아 다시 돌리러 가 대박이다 다시 가야, 다시 가야 돼 흐핫핳핳핳핳핰 으아 나 같으면 진짜 멀리 가자 할텐데 어 걸렸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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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걸렸다! 걸렸어! 제발! 아까 아까 거기 거기 다시 넘어버려 그냥 아! 갔다 갔어 갔어 이건 이건 솔직히 힘든다 어! 어 여기 집이 너무 멀어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못 보겠어! 야 너무 멀어 이 게임 못 보겠어 나는! 나 줘 이 미친 살인마야! 날 놓아줘! 그쪽으로 가면 친구 매달았던 데 아닌가? 어! 어 잠깐만! 놓겠다! 놓겠다! 어 못찾는다! 못찾는다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까비 아아 내가 봤을 때는 저 스카이랑 A, B, C가 팀플 의지가 너무 없었어 얘네들이 너무 인이어들이랬어? 어 너무 팀플 의지가 없었어 솔직히 하나라도 깠으면 그니까 하나라도 깠으면 되는데 하나도 못깠잖아 쟤네들 쟤네들이 뭐 하는것도 없고 팀플의 의지가 너무 없었어 역시 내 마우스를 쓸 때가 온건가 뭔소리야 원래 마우스 아니야? 아니 내 마우스 오토마우스잖아 어 AD를, AD를 오토마우스로 지정해 보면 그게 뭐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0.1초당 AD를 계속 쳐 1초에 몇백번씩 아아 그래가지고 뭐 살... 어 탈출할 때 탈출할 때 게이지가 엄청 오르겠지 탈출할 때 게이지가 오른다고? 탈출할 때 AD를 AD를 연타해야 되잖아 AD AD 아아아아 그러네 어우 야 그 개좋다 오토마우스로 지정해 놓는거지 근데 처음에만 AD AD 치는거 아니야? 아니야 그 설정해 놓으면 껐다 껐다 할 수 있어 완전 사기다 그거 한번 갈까?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안하고 있거든 뭔가 7레벨이다 그래도 쓰지마요 왜냐면 비매너잖아 다 준비됐어 응 하나 둘 셋 어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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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만났다 만났다 어 팀원이 재밌게 했습니다 야 스카이 또 있어 스카이 이번에 스카이 뭐야 이거 코비야? 카비야? 스카이콥? 아까 걔는 그냥 스카이였어 아이디야 얘는 스카이였고 얘는 짝퉁 스카이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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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퉁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든 뭐 터미네이터에서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터미네이터에서 저런걸? 아 레디 갑시다 이번판 오케이 다 여자하네 이제 흑누나가 짱이야 엎드렸으면 풀 속에만 풀 속에서도 안보여 진짜 좀 그렇더라 어 어 팀원님 별풍산 다섯개 구십일곱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곧있으면 팬클럽 백명이네 어 그러네 벌써 구십일곱 명이나 진짜 나는 예전에 있잖아 별 그 팬클럽 천명 모을 때 999명에서 진짜 안 늘어 하하하하하하 아니 998명에서 안 늘어 왜냐면 자기들이 첫 번째 아니야 아 안 쏘는거야 일부러 일부러 안 쏘는거야 오 누가 총대를 매야되네 아 또 은신이야 그러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 탈출 지점인가 응 으 으 깜짝이야 깜짝이야 강아지들 다 잘 살아있지 잘 지내지 여보세요 어 잘 지내 어 아유 말이 없어도 놀랬잖아 어 지금 내 옆에서 뭔가 숨바꼭질하는데 은신하는 애가 나온거 같아가지고 어 내가 또 이 어 지금 그게 맞는게 아닌가 했잖아 오 오케이 오케이 어 하나 까는데 세 명이야 무슨 나 나 지금 뒤에 있어 나 나야 나 세 명이 왜 다 뭉쳐다녀 나 마지막에 나 수저만 얹었어 나 갖다 놔 오케이 어 어 하나 누웠다 야 우리 세 명이 왜 우리 세 명 있는데 없는거야 그러면 아 그러네 엄청 멀리서 누웠나 누웠나보네 여기 여기 오케이 근데 양키 보단 내가 잘하잖아 더 추리 그래야지 어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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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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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이다 그쪽에서 온거야 아마 왠지 그쪽에서 온거 같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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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먼저 두근두근거렸으니까 어 점점 커지는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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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어그로해 내가 이거 수리할게 알았어 알았어 어그로할게 어그로할게 마온아 내 집을 수리하고 있어 내가 살아 남아야 돼 형 어 vara 어후 다 뼀어 아니예요예요예요예요 Style 나 간다 마브나 지금 신호는 가는걸 안 나오는 어가 좋네 가져왔어 어 나도 봤어 어 아 마브나 으아 Philipp 잠깐만 나 왜이래 나 나 잠깐만 형잖아 아 나 나 이상해 나 지금 얘랑 지금 잠깐만 어윰 consistency 아 나 지금 이상해. 나 지금 얘 무기가 됐어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래도 다행이다 나 빼고 다 탈출했네 희망 있어 희망 있어 아직 누가 나 구하러 온다 오지마 오지마 그게 나야 아니야 나 구했어 나 구했어 오지마 형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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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고맙다 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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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으로 와 오른쪽 구석으로 아 지금 얘가 치료해주고 있어 어 형도 왔네 근처에 근처에 있는데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어 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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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못했지 나 오른쪽 있어 나 오른쪽 구석 있어 여기? 완전 벽 완전 벽 모서리했어 나 어 방금 내 옆에서 클로킹 클로킹 보였어 어 나 이 안에 이 안에 나무 벽 뒤에 나무나 뒤에 아 아 오케오케 나 아니야 뭐야 형 나 본거 맞아? 뒤에 뒤에 뒤로 와 더 뒤? 아까 물 있던 곳으로 나 치료됐어 나 치료됐어 이리로 이리로 뒤에 뒤에 어 이리로 여기 여기 벽 벽 뒤에 뒤에 마무나 아 여자가 온다 여자가 온다 여자가 온다 형 나 나 지금 날 본게 아니야 형 너 맞아 너 맞아 와 지금 흑누나 진짜 안보이네 우리 팀한테도 안보여 어 흑누나 지금 우리 팀한테도 안보여 지금 지금 했어 했어 나 완전 병 모서리 구석에 했다니까 아 그러니까 뭐지 같이 다녀? 아냐아냐 여기 찢어지자 찢어지고 내가 아까 많이 수리하는거 있었는데 전부다 아냐 한명밖에 안다쳤어 지금 우리 셋 다 다쳤었잖아 지금 너랑 나랑 다쳤었고 어 그치그치 괜찮아 왕기 했잖아 살리고 있어 나 지금 얘 오케이 전부다 칼빵 한 대씩 맞았어 잘하면 전원탈출각이다 전원탈출 이 preheater 그래 여기 지금 남자 너밖에 없어 응 아이 앱 보이 오케이 아이 앱 그라운드 아이 앱 스쿨트 어떻게 쥐 도대체 고구려시대에 땐 여자가 더 쎘다던데 아 이거라도 해야겠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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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! 나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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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형! 외롭지 않게 내가 옆에 와줬어! 어! 어! 일로 가면 돼! 일로 가면 돼! 우리 둘 다 찢어지는게 중요할 것 같아 어! 어! 마문아 너 따라간다! 마문아 나 따라오는거 아니야 너 따라가고 있어 이런 개같은 내가 니가 하던거 마저할게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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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친구야! 어! 잠깐만! 아직까지 뒤에 있어? 어! 나 살아남았어! 살아남았어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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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어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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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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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 쪽에 그 쪽에 있어 그 쪽에 있어 엄마 조금만 버텨 밥 많이 먹고 엄마만 잘 듣고 아버지 힘드니까 어깨 꼭 많이 주물러 드리고요 강아지 세 마리 잘 부탁하고 앙키 뭐지 겨이득 손가락 개 아파 진짜 엄지 나갈 것 같아 어머나 어딨어? 어? 나 일단 도망갔지 고마워요 너 아픈데 도망갔어? 어 나 일단 활동 안 할려고 일단 거기 거기 딱 도망가는게 중요하잖아 나 맨날 똥 올리면 난 누우니까 한 개만 더 까면 돼 한 개만 더 까면 돼 한 개만 더 지금은 지금은 지금 뭉쳐다니는게 좋은 선택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나 내 쪽에서 지금 두근두근거려 그러니까 내가 형한테 안 간거야 혹시라도 잡히면 내가 갈게 지금 중앙 중앙 근처에 있어 중앙 근처에 오케이 어 한 개가 어딨어 너 이 채식은 어 숨었다 그니까 그니까 나도 한 개를 못찾겠네 지금 한 개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여러 개 있어 여러 개 나 여러 개 이게 딱 다섯 개가 있는게 아니고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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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맞아 아 건물 안에 한 개 있어 건물 안에? 내가 저 건물 안에 들어왔어 어 그러네 건물 안에 있는 거 내가 할게 오케이 야 이거 진짜 목숨을 구하는구나 뒤에 보면서 해야지 오 오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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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썕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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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썕 내가 너의 의지를 이을게 마왓 야 제발 야 얼마 못살 것 같아 분명히 나의 위치를 보는게 틀림없어 점점 비재미가 강해지는 거 보면은 난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난 여기서 오 잡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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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방에 갈텐데 너무 절대 꼬치기 되면 안되는데 아 아 제발 아 제발 아 거의 탈출했어 거의 탈출 어 놓쳤다 놓쳤다 예 놓쳤어 놓쳤어 어 1분 내렸네 1분 내렸어 아 내리는 버튼이 있구나 어 잠깐만 내가 깠어 오케이 잠깐만 나는 누워있는데 걔 어디있어 걔 어디있어 걔 숨었어 어 나 저기라도 기어갈까 내 위치 보유하고 혹시 어 보유 번번번번번벌 씨 없는거 같아 애가 나 지금 자가치유하고 있거든 아마 걔의 집 많이 찾을거야 나 지금 마브라 형 왔어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바로 메디킬 쓸게 어 형 밖에 없어 역시 오케이 어 조금만 참아 형이야 마브라 야 야우 야우 마브라 형이야 같이 그라쥬아아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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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이콥 스카이콥푸드 치료했네 그쪽에 있어 그쪽에 있어 어 쟤네 두명 탈출했어 쟤네 두명 탈출했다 우리 둘밖에 없어 이제 잠시만 뒤엉쳐 있는건데 종소리 장난 아니야 종소리 장난 아니야